서울시가 주거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 4,400호를 공급합니다.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도 늘려주고, 두 자녀 이상 낳으면 살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.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시가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의 골자는 장기전세주택과 안심주택입니다. 먼저 장기전세주택은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. 자녀를 낳게 되면 전세기간이 연장되고 매수청구권도 부여됩니다. 1명을 낳으면 최장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.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%, 3명을 낳으면 20%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. 소득기준도 완화됐습니다. 전역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% 이하, 60제곱미터 초과는 150% 이하입니다. 4인 가구 기준 60제곱미터 이하는 월소득 989만 원 이하이며, 60제곱미터 초과는 1,237만 원 이하입니다.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.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에서 85%, 공공임대주택은 50% 수준으로 공급됩니다. 사업성 확보를 위해 70%는 임대, 나머지 30%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.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. 입주 후에 자녀를 출산하면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고, 두 자녀 이상 출산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. 장기 전세주택은 오는 2026년까지 2,396호가 공급되고,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2천호가 건립됩니다. 서울시는 이후에도 매년 4천호의 신혼부부 공급주택을 공급해서,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10%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.